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났어요? 힌트? 저 열심히 했는데? 누구의 집은 장맛이 그렇게 좋다더라? 네? 누구 집 장맛이 그렇게 맛있는데요? 근데 아까 여기 장통대 다 뒤져봤는데? 알겠습니다 강원도 용머리? 용띵리 치면 나오지 않을까? 근데 한글 중에서 이렇게 하나 내려오는 게 뭐가 있죠? 용 소리, 용 조리, 용 초리 힌트 찾았어요! 확인이다, 확인이다 누구들 장맛이 그렇게 좋대요 수고할 시간이 없잖아요 여기 있는 장통대 한 번씩 다 뒤져봐요 장통대 우리 다 열어봤는데? 야, 예나! 네 주머니 먼저 뒤져보자 주머니 자꾸 왜요? 아니, 은변이가 무섭다고요 갑자기 왜 그렇게까지 아니, 예나! 그 힌트 어디서 찾았는데요? 장맛이 좋다? 그거 사실... 사쿠라님! 어 물어봤어 무슨 선생님이요? 그 은서네 집으로 갈아가셨는데 거기 있는 거 친구들이 찾아가지고 다른 힌트 여쭤봤더니 자꾸 무슨 힌트 하는 거예요, 자꾸? 웃고 있어, 웃고 있어 사쿠라 언니 왜 웃고 있어요? 미안한데 우리는 진짜 그냥 못 타는 거야 아, 여기 진짜 이상해요 우리 하나밖에 못 타는 거야 다시 찾자! 다시 찾자! 진짜, 저거 빨리 찾아야 될 거 같은데 장독대? 장독대? 여기 있었잖아 언니 장 맛이 그렇게 좋다던데 제가 여기 장 다 뒤져봤단 말이죠? 야, 민주야 너 힘 줬잖아 한 번씩 두려워 새끼 올려보자 언니, 아까 가을 바구 지었잖아요, 얼른 들어와요 나면 자꾸 이런 거만 시켜 언니! 언니 언니! 잠깐만 이거 한 번 다시 열어볼게요 다시 가, 바로 도 tweaking 발발 맞죠? 이뻐, 깜짝이야 우와, 글씨 있어 글씨 미엄이었어 잠깐만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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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요? 아 이거 이 글씨만 찾으면 대충 나올 거 같은데 뭐? 용촌리? 힌트 몇 개 더 있으면 좋겠다. 용촌리 각인데? 용촌리 59 어디로 가서 옆집이겠지 뭐. 어제 5분 남았어요. 잠깐만 화장실 가서 검색 좀 해보고 가겠다. 그냥 네이버 초보야. 근데 여기 왔잖아요. 여기 다 쳐다볼까 그냥? 야 나 한 번만 가고 싶은 데가 있어. 어디예요? 아까 갔던 거. 어디예요? 여기? 용촌리 나왔고요. 은비 언니 용촌리였어요. 용촌리 맞아요. 찾았어요. 찾았어요. 야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근데 그 59 다시 구석이 왔어. 찾았어. 그거 찾았어요? 있어 있어 있어. 진짜요? 이거 이거 중요한 거다. 야 완전 중요한 거 찾았어 지금. 기다려라. 블랙 셰프보다 우리가 먼저 먹을 거거든요. 야 찾았어. 야 찾았어. 야 됐어. 아이즈 언니 찾았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헐 찾았네. 예제만 다 찾았어. 나와요. 나와요. 일단 지금 시간은 다 지났고요. 힌트를 받은 사람이 있나요? 왜요? 저희요. 아 진짜? 그게 어떤 힌트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블랙 셰프 스파이가 있다 했어요. 블랙 셰프 스파이가 있다 했어요. 블랙 셰프 스파이가 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블랙 셰프의 표식을 몸에 지니고 있다 그랬어요. 어? 너 김민주 갑자기 왜 입을 떡 벌려? 아 처음 들어가지고. 우리도 처음 들었어. 아 그래요? 나는 계속 은변이가 방해했어. 아 맞아 맞아 은변이 진짜. 아니야 근데 은변이 맞지 않은 거예요 계속. 언니죠. 은변이 밖에 없었어. 아니. 저희는 민주 언니, 예나 언니 아니면 채연 언니, 히토미 언니 팀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근데 있잖아요. 저희 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리는 스파이지만 언니는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작가님 저희 의심하는데 한 번만 얘기하자. 뭐라는 거 아시죠? 우려라서 밑에 들어가서. 나 작동생 거미줄. 작가님. 타봐요 타봐요 타봐요. 우리 은비 언니야. 정답. 정답 확인을 이제 할 건데 추측해봐요. 정확하게. 59 다시 10 몇 아니야? 야 이제 찍어야 돼. 지금 10 몇이야 그러면. 야 10 몇만 잘 찍어. 10 몇. 실수도 있고 안 실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59 다시. 봐봐 이거 은비 언니 이상해. 진짜 은비 언니 이상해요? 이상해 이상해. 원영아 너 지금 소름인 거야. 그러니까 원영아 너가 모르고 은비 언니만 아는 걸 수도 있어. 아니야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원영아 아무것도 모르겠니? 마지막으로. 카메라도. 아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재밌는 시스템이네. 아 진짜 철저하게. 뭐라 할까요 59 다시. 그러면 우리 그거 하자 다시 갈. 어. 이거 칸 약간 느낌이. 아 근데 내가 채연 언니를 의심하고 있었는데. 1인 거 같아. 야 채연아 몇 같아? 59 다시. 아 난 1 아닌 거 같아. 나도 1 아닌 거 같아. 아 1 아닌 거 같아. 저희 3분 전에 알았어요. 블랙 셰프에 스파이가 있다는 거. 나 아니야. 그러면 블랙 셰프 스파이는 저희가 맞히면 스파이 친구는 못 먹는 건가요? 스파이 친구 빼고 먹자 그럼. 아냐 아냐 스파이 친구도 먹게 해줄게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야 잠깐만 너 민주야? 어? 민주네. 너 민주야? 야 됐어요. 아니 아니. 가만히 있음 제발. 알았어 알았어. 제발 가만히 있음 제발. 야 얘야 얘. 아니 아니 잠깐. 잠깐 민주는 그런 머리가 안쪽. 그러시면 안쪽. 그러시면 안쪽. 아니 얘 맞다니까. 빨리 못 맞게 하자. 아니. 잠깐만. 저 약간 거미줄 가게 드셔. 주소는 뭐예요? 1? 1 아니면 이 조그만한 거. 언니 1 하나 더 그려주세요. 어. 왜? 아니 왜? 해줘. 해줘요 언니. 망설이지 말고. 이거 이거 아니야? 7일. 이걸로 정답하십니까? 7일 정답을 해야 되겠다. 왜인데. 아닌가? 정답이면 재밌겠다.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 번이 와서. 우리 그냥 진짜. 저 소름. 어 여기 퍼즐 그대로 있어. 진짜 스파이 오늘 속초 하루 더 있다봐라 진짜. 이거 열게요 여러분. 더 열어볼게요. 빨리 빨리. 용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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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1이라고 했잖아. 응비 언니 안녕. 응비 언니. 응비 언니. 응비 언니. 너무 어려워. 여기 못한다. 내가 어폰 인정이라고 말했잖아. 진짜 아니야. 야 난 자꾸 내가 칠하를 했다니까 칠하를 언니 진짜 아니죠? 언니 언니 자 지금 정답은 틀리셨고요 그래서 블랙 셰프가 이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블랙 셰프 한번 공개해 보실까요? 한 분씩 예나 언니부터 해봐요 언니가 제일 힘들어 아니 설마 나 진짜 울거야 나 진짜 1, 4자리 아 언니 아니죠? 진짜 아 뭐야? 아 뭐야 진짜 뭐야 진짜? 진짜? 나는 아기 때문에 나도 열심히 하실 거야 아 미안해 미안해 우리 진짜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난 알아요 민지 언니 해주세요 나 진짜 아니야 아니야 우리 진짜 열심히 살았어 그럼 채연 언니도 나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면 나코 언니 뭐야? 설레나 언니 설레나? 맞아요 아 너 뭐야? 뭐야? 야 뭐야? 블랙 표식이 어디 있어요? 아 우와 우와 언니 뭐니야 갑자기 야 나코야 야 잠깐만 얘도 있잖아 여기 야 나 몰랐는데? 야 이거야? 몰라 이거 그냥 머리끈이야 야 니 진심? 이거 그냥 머리끈이에요 진심 야 너 뭐야 야 너 뭐야 야 너 뭐야 야 너 뭐야 어쩐지 나한테 자꾸 자 드림 사실은 한 명 더 있어요 야 내가 봤을때 나한테 두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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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연언니야 채연언니 나도 채연언니라고 확신해 채연언니 까주세요 원영아 원영아 나 머리 좀 봐주면 안돼? 이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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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당당한거 봐 이준아 이준아 마지막으로 뭐 각오 한 마디 있으신가요? 제가 어제는 대게를 못 먹을 뻔 했잖아요 오늘은 제가 최고의 만찬을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고? 설마 그거 안에 있는 건 아니지 이 정도까지 이렇게 꾹꾹 숨기실 리가 없었어 알죠? 다 먹으려고 피안이가 제일 마음으로 아니요 카메라 감독님이 잘못... 어떻게 한지 오늘 유준이가 왜 저걸로 머리를 묶었지 이 생각들더라 아 나 서울 갈래 언니 왜 뭐 있는 척 했어요 언니만 의심했잖아요 언니 왜 뭐 있는 척 해 그러니까 이상해 자꾸 막 뒤지는 거예요 막 우리는 막 딱히 한 거고 은변이가 제일 잘못한 거 같아요 맞아 우리 너무 열심히 했어 언니가 너무 열심히 했어 제일 열심히 하고 제일 스파이로 의심 받았네 언니 분량만 제일 많이 뽑았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고 블랙 셰프들의 만찬에 나머지 분들 이제 가서 구경을 좀 하실 거예요 우린 다 했는데 왜 이걸 한 거야? 나 뭐 한 거야? 뭐 한 거야? 게임을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만 좀 더 쳐다볼걸 아니 그냥 일로 쓸 걸 그러니까 그렇게 115 아 맞다 나 못 먹지 헐 헐 우와 대박 이건 딱 세 개만 놓여있어! 잠시만! 아, 그러.. 오고한 거 아니야? 리조트 맛있겠다! 우리야! 맛있게 먹어! 네, 그것도 하지 마요! 나코야! 우리 같은 팀이었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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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여기 투자 세 분이 오셔야 해요! 나코 언니, 유리 언니 와야 하거든요! 진짜 이렇게 많은데 세 명이서 먹을 수 있어? 못 먹은다고? 아, 그 일 하나 잘못 썼다고 지금! 소화 다 될 때까지 말 걸지 마! 오늘 너무 예쁘세요! 똥 머리가 어쩜 이렇게 잘 어울리세요? 나코 선배 너무 귀엽잖아요! 유리야! 싫어 싫어! 양심 없는 거 알지? 유리야! 싫어 싫어! 양심 없는 거 알지? 부담스러워! 오늘 정말.. 오늘 정말 완벽한 임무 스윙이셨습니다, 진짜! 열심히 해주신 우리 비넥 셰프들을 위한 만찬이니까 아낌없이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알겠습니다! 먹자!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가이드님 제재 안 하시나요? 그쵸? 우와! 진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정포 맛있겠다! 유진아! 유진아 내가 대게 준 거 기억나? 유진아 내가 물 해준 거 기억나? 유진이 넣고 왜 고기가 있냐? 근데! 진짜 맛있어요! 유진아 내가 맛이였어? 유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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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자! 이런 거 다 맞죠? 너무 많으니까 맞죠? 아! 맞아 저희가 성공하면 멤버들 다 같이 먹는 걸로 제가 성공하면 멤버들도 맛있는 거 먹는 거죠 셰프님도 드시고 멤버들이랑 같이 먹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요? 언니 밖에 없다 진짜 진짜요? 그래서 다 같이 먹으려고 우리가 열심히 성공을 한 거죠 그렇죠 성공이야 성공적이야 그러면 우리 유리야, 나코야, 유진아 고마워, 사랑해 한 번 먹을 수 있게 해줄게요 하나, 둘, 셋 유리야, 나코야, 유진아 고마워, 사랑해 잘 먹어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아싸, 우리도 먹는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니 난 너무 궁금한데 팔찌? 언제 받은 거예요? 우리 타이틀 촬영하고 인석이 하고 인석이 하고 이 무서운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했잖아요 한 명씩 찍는 거 아 맞다 아 맞아 맞아 전혀 몰랐는데 그러니까 근데 뭔가 했어? 사실 우리는 뭔가 같은 팀이면 찾으면 막 버리고 이러려고 했는데 다른 팀이어서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은비 언니가 예나 언니랑 민주 언니가 이상하다고 해서 잘 됐다 이랬지 우리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민주야 운칙도 들어갔어요 운칙 뭔가 있는 거 같아 그러니까 뭔가 숨긴 척해 뭔가 캥기 차라리 만들어 근데 뭔가 애써야 했어 근데 말을 확실하게 안 하더만 언니가 아니 둘이 자꾸 우리 빼고 다 같이 우리 빼고 다 뭐 있는 거니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길래 우리도 연기를 해보자 나 은비 언니 아닌 게 제일 신기해 아니 나는 왜 맨날 의심받는 거지? 아니야 너무 우리한테 의심을 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그냥 기분 나빴어요 저게 정답이다 그냥 기분 나빴대 맛있게 드셨나요 여러분? 네 근데 슬슬 저희 아이즈원의 첫 단체여행 첫 속초 여행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언니 어땠어요? 너무 배불렀어요 오랜만에 배부르게 먹은 거 같아서 너무 행복했고 처음 먹어보는 것도 많고 우리 여행 제목이 먹고 보고 여행해라가 테마잖아요 진짜 첫날도 엄청 많이 먹고 지금 둘째 날도 엄청 많이 먹고 너무 즐거운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팅 투어 먹보 여행에 맞게 저희 진짜 너무 충실하게 먹은 것 같아요 맛있는 조각들만 너무 맛있었던 것 그리고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여행사분들 계시잖아요 네 너무 재밌게 게임도 엄청 많이 마련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첫 단체여행 너무 재밌었으니까 다음에도 우리 시간이 되면 꼭 다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타이틀 제목 한번 외치면서 마무리해볼까요? 그러면 스파이분들 셋이 먹고 보고를 해주실래요? 먹고 보고 하면 여행하러 알았어요 아이즈원의 이틴트리 먹고 보고 여행하러 안녕 너무 맛있었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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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작